정선 군립병원이 의료인력을 확충해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말엔 신관건축공사도 시작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더욱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강릉동인병원이 위탁 운영했던 정선군립병원은 올해부터는 정선의료재단으로 법인화해 정선군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당직의사 2명과 간호사 5명이 채용되면서 지난달부터 응급실은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과와 외과, 소아청소년과가 운영되고 이달 안에 정형외과 의사를 채용하면 모든 진료과가 정상 가동될 전망입니다. 노인층이 많고 인근에 유동인구가 많은 강원랜드가 있는 지역 실정에 맞춰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행성 질환들, 정형외과라든지 또는 가까이 강원랜드에 오시는 고객분들로 인해서 그런 스키장 사고나 이런 것들에 대비하는 그런 응급의료체계를 갖추려고 합니다. 지금은 지역 당직 의료기관인데 앞으로 환자 추이를 지켜본 뒤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규모를 확대할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말 본관 신축공사를 시작해 내년 말 완공하면 2022년부터는 새 건물에서 진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본관 건물하고 그다음에 의료인들하고 직원들이 사용할 기숙사도 같이 설계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금년 내로 좀 착공하려고 개원 초기 시설과 인력 부족, 미숙한 운영으로 문제점을 드러냈지만 이제 직영하는 만큼 책임을 다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인력 채용을 거의 마무리한 정선군리병원이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갖춘 채 지역민들을 위한 맞춤형 의료서비스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